아놀드네요. 지난번에 그는 가전제품 때문에 희생되었죠. 그가 어떻게 전기를 다루는지 볼까요? 음, 너무 쉽나요? 그럼 번개는 어떨까요?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은 60만분의 1이에요. 하지만 우린 확률을 좀 올려볼 거예요. 300킬로와트 전력이 당신을 감전시켰어요. 10개의 토스트를 동시에 구울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죠. 사실 이 전력은 3밀리초면 지나가요.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첫째로 당신은 두 군데 화상을 입게 될 텐데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에요. 가장 큰 위험은 당신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거죠.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. 단 몇 초만 노출되어도 평생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. 다행히 평소와 달라진 건 없어 보이네요. 하지만 번개에 맞은 사람에게는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네요. 이 얘기를 하려면 신께 기도를 드려야겠는걸요. 당신의 뇌가 어딘가 고장나버릴 수도 있어요. 당신의 눈이 터져버리든지요. 단 한 번의 벼락으로도 근육이 심하게 수축되고 뼈와 당신의 척추까지 망가질 거예요. 이봐 아놀드, 이게 뭐야? 인스타그램 시작한 거야? 설마 네가 인싸라고 생각하는 거야? 좋아! 그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세요. 이 비디오가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